여긴 웬일이에요? 정말 같이 갈 거야? 가라면서요. 내 말을 언제부터 그렇게 잘 들었다고? 이제부터라도 들어줄까 생각했죠. 그동안의 미운정을 생각해서라도. Sorry, but... I'm not done with Victoria yet. Call me whenever you want. I'll fly over. 미쳤어? 왜 이러는 건데요? 인사도 못하게! I'll fly over. Have a safe trip. Thank you, Alex. You're welcome. Always on your side, right? She's always in my mind. So, please. Take care of her. She can always take care of herself. 내가 잘 안 해줘도. Goodbye, Victoria. Yeah. I'm sorry. 왜요? 할 말 있어. 난 할 말도 없고 들을 말도 없거든요? 누가 알아? 끝내주게 생긴 미인일지. 그 넓은 땅에서 남자 하나 못 건지고 여기까지 와서 사람 괴롭힌 여자가 무슨?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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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갔어? 여주씨가 그게 왜 궁금한데요? 제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시고요. 빅토리아... I'm so sorry, Alex. I wasn't sure about my feelings. I know. I knew it. I knew that you changed your feelings. I knew it. But you're here to come? I'm sorry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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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eel bad didn't happen to you. I don't know what else you can do. I'm sorry to go. I actually don't have to go. You're not mistaken. It's okay to go. I've been able to go. I don't want to go. It's okay to go. I can't wait for a while. You don't have to go because I don't know what else you're going on. I don't want to go. He also felt so good to go. How many times are you? I don't know. What kind of thing is that you don't want to do with your friends? 키운 상은이가 어디가 어때서 그런가? 뭐가 그렇게 부족해? 저게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런 게 아니라니. 내가 지금까지 우리 상은이를 어떻게 키워왔는데 그리고 우리 한 서방 애매없는 딸 기르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는데. 어디 가서 애매없이 자른 딸이라는 소리 듣지 않으려고. 이 회초를 갖다가 손바닥에 달고 살았어. 그런데 뭐가 어째? 아 저 아버지는 오해씨입니다. 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면 미국에서 우리 상은이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는 얘기가 어떻게 입 밖으로 나와? 나는 우리 상은이 그런 얘기 듣고 이 집안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 전혀 아주 전혀 없어. 그거야. 예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 나이만 먹었지 철이 없어서 그래요. 아유 그렇다고 어른 잘못에 애들을 갈라놓습니까 상은이 여전히 아주 잘 사귀고 있는데요. 그걸 누가 압니까? 이 댁에서는 우리 상은이가 별로라 그러고 나도 우리 상은이 싫어하는 집 아주 반갑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거 다 빠이빠이 하자고 상은이도 나도 나 가네. 저 연관님. 상은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아버님. 할 말 있으면 해요. 바로 얘기했으면 좋잖아. 홈스테이라고. 내가 왜요? 뭐? 내가 여준 씨한테 왜 그런 변명을 해야 되냐고요. 아 그야. 어쨌거나 내가 정혼자잖아. 무늬만 정혼자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해요 우리. 뭐? 우린 만나면 매일 싸워요. 여준 씨 만나는 몇 달 동안 싸운 게 태반이에요. 그리고 날 믿어주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끝내요. 싫어. 안 돼. 왜요? 아니 그쪽이야. 알렉스가 해결됐으니까 집에서 조용히 있겠지만 난 아니야. 난 이제부터가 시작일걸? 자기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하죠. 어차피 내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우리 집에서도 더 이상 뭐라고 안 할 거고. 그러니까 난 계약 끝이에요. 아 그거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 안 해? 별로요. 여준 씨도 여태 이기적으로 생각했잖아요. 나도 그래요. 네 삼촌. 상은이요? 옆에 있는데요? 할머니가요? 할머니가 부르셔. 왜 그러신 것 같아? 글쎄요. 뭐 이제 어른들이 부르셔도 별 관심 없는데요. 어차피 계약도 끝났는데. 아니 뭐? 누구 맘대로.